아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선선선형이 이제 도저히 생육배가 다 됐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술을 이제 먹고 렌즈를 분실했나봅니다 아 렌즈를 사가지고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렌즈 좀 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세요? 아 그 오렌즈 썸데이 브라운하고요 그레이 도수는요? 도수 마이너스 4에요 그대로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유선형이요 명소준형인데?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살다살다 렌즈 심부름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식사를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눈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렌즈를 먼저 박스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든 뭐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괜찮아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야외 먹방? 학교 이제 중앙광장이라 좀 넓은 들판이 있는데 거기 파라솔에서 여러분들 한번 배달음식을 좀 시켜가지고 먹방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야외 먹방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먹방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파라솔 왔잖아 빨리 오 아니 배가 고파 지금 55kg야 너 45kg야? 너 55kg잖아 짜장면 먹자 짜장면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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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짜장면 먹자 피자 아 잘했어 잘했어 아 죄송합니다 주작입니다 여러분들 주작파고 아니 빨리 오라고 뭐 이따 같이 시켜 그냥 아우 파라솔 몇 갠데 파라솔 중에 아니 파라솔 하나야 아니 그 백주영이 형은 맞은편이야 아예 아 저기 오고있다 작은 사람이 너밖에 없어 150 이하가 저기 너밖에 없어 150 이하가 저기 너밖에 없어 아 빨리 아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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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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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도 있잖아 여기 안쪽인 사람 나밖에 없어 아 여기 야 미안 그 바지 스님한테 빌렸어? 네 네 아 일단 빨리 오십시오 와 미쳤다 아 이거 또 키드밀리 해버리지? 고마워 와잇 야 지금 피자 종류가 그 36개가 있어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되지? 둘째 비싼 거로 시켜야 돼 우리 조직폭력 배지로 거절 아니 방송은 기획을 안 해? 아니 시계 옆에 56분에서 66분 적혀있는데? 수업이 30분 남았는데? 응 다 소모가 될 거 같아 어휴 룰이가 너무 늦게 만났다 진짜 룰야 그래 뭐야 진방보고 기사 볼래? 그래 야 그거 바보다 현대다 야 테이크아웃e다 갑자기 브이로그 오미디다 야외 목박은 맞아요 야외 목박은 안 했는데 그.. 테이크아웃하겠습니다 오우 야 가을이다 갑자기 동생이 완전 나은 거 같습니다 오늘 좀.. 멋있죠? 약간 힙질이 컨셉인데? 뭐지? 나 근데 미안해 불복이 밥 밖에 몰라 메뉴 이름을 어프레이드? 아니지? 아니지? 아 이거 이거 아 그냥 그냥 나한테 잡아 나는 파트로 치즈 파트로 치즈 파트 간복기? 인여수 콜라 콜라 미국 왔냐 우리? 아니 이거 너무 라이드도 먹어도 돼? 아 지금 가게 많이 천에 추가했습니다 야 볼케이오 치유리 후와요 어 이거? 이거 맛있어 아 오케이 알았어요 나 치즈 스티 아우 쉣 아 좀 맛있어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폴 수거 먹어도 돼? 으헿 돈 많이 벌어라. 100원 잘 벌이야? 계속 추가래. 오늘 총 34,400원이고. 출연료가 너무 비싸서. 뭐하세요? 아 뭐야. 못생겼어요. 이 얼굴이야. 머리를 뽑았어요, 제가. 소리가 안됐네. 뭐지 소리. 렌즈 브라운 박았어, 아니면 오렌지 박았어? 브라운. 뭐하세요? 검은색이요. 그냥 홍채였습니다. 아니 뭔데? 사은풍이야? 버거킹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갑시다. 테이크하우스로 야외에서 먹고 있습니다, 겨울에. 너 지금 물품을 도난당했을 가능성이 높거든? 빨리 갑시다. 렌즈하고. 잘 나오는데, 괜찮아? 아 진짜? 제가 잘 나옵니다. 학교에 또 겨울이. 머리를 못 말랐어. 이거 왜 집단 독팩인가? 서로 소통이 안 돼. 커뮤고 안 돼, 머리야. 자기 할 말만 안 돼. 여러분들, 자기 멘트 따야 되기 때문에. 멘트 따기가 아프니까. 방송 영상이 잘 생겼습니다. 네네네. 제가 햄버거 먹방은 처음이죠, 여러분들.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호가 숟가락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생일이야? 저희! 시간이,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계도 일어나는 거지. 3시 5분입니다. 지금 3시 반이 둘 다 수업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이렇게 하잖아, 여기 옆방. 미쳤다. 봐봐, 여기 잘 나오잖아. 와. 미쳤다. 아니, 나보다 잘하는데? 여기 잘 나오잖아, 여기. 이제 갈게. 으흠. 자, 뭐. 아, 잘했어. 좀 더 일... 우리가... 어, 됐어, 됐어, 됐어. 딱 됐어, 됐어. 딱 됐으니까.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성이 본격적으로 유튜브 세상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갈게, 여러분들. 머거킹 한번 식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아, 좋습니다. 먹방, 이제. 선호도 최화위 중에 하나야. 홍코노 다음이거든. 시청자들 나오고 있어. 이거 먹방의 그예요, 이거야? 음. 사실 그런 체계는 없어, 내 방송에. 여기 이제 중앙광장이고요. 원래 이제. 또 우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새내기가 이제 끝나서. 사실은. 그게 올 리가 없지. 여기에 또 푸른 3월이 되면. 정말 인산이내입니다. 제가 또 여기서 한번 레전드 여러분들. FM 했었죠? 만우절라야. 2020년 4월 1일은 또 얼마나 많은. 근데 또 알아봐 주시죠, 여러분. 그다음 인지도 테스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다. 버거가 얼었네요, 여러분들. 어, 일단. 이런 거 해줘야지, 바보야. 커튼 나왔어. 유튜버를 능간 일반인. 여기 방송관. 그거는 뭐지? 보자. 경영자를 위한 테크놀로지. 휴먼도 못된 거지, 뭔 테크놀로지야. 근데 휴지가 없었어. 휴지가 여기 있어. 휴지가 여기 있어. 내가 뭐였어, 여기. 근데 일단 좀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습니다. 갑자기. 외롭습니다. 외롭습니다. 일단 많은 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여자친구 구인공고 아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사랑을 광고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근데. 펭수도 열어서 터는 건데. 후딱이랑. 아 뭐. 펭수 본체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아 오늘 조수 잘 나왔네, 이런. 이런 생각하고 진짜. 아 진짜 개 덥네. 개 빡치네, 오늘 진짜. 아 왜 나 건드리냐. 아 이제 편집될 거야. 이거 안 추워? 슬슬 추워. 그러니까. 근데 펜슬이 못 봐. 이거 약간 뻥 터지는 게 없었는데. 아뇨, 괜찮아요. 오늘 렌즈 사러 가는 것도. 네오커틱. 왜 뱉는 거야? 왜 뱉는 거야? 아 근데 먹방이 힘든 게. 먹방은 멘트를 못 주겠어. 멀티가 안 되는구나? 응 멀티가 안 돼. 콘셀러도 아니었어? 근데 왜 양배추가 나와? 저는 후딱을 참 좋아합니다. 이거? 내일 감기가 걸릴 것 같습니다. 본격 감기 걸린 먹방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단은. 난 나 후딱이 좀 부족한데. 거기서 날 알아보시더라구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먹방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거킹 광고 들어오게 해달라고 좀. 제가 일단 먹방은 안 하는데. 버거킹 강의도 가능하고요. 광고주분들 일단 버거킹. 혹시 그 학생들을 위한 버거킹 혹시 판매하면 그거 이제. 메뉴 강의나 영양 성분 같은 거 하나 짚고. 식풍 영양학과 친구하고. 옆에 있는 꼬꾸마도 섭외가 가능합니다. 1 플러스 1으로. 먹으니까 자꾸. 버거킹 광고주분들 좀.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립니다. 수업 갈 시간이 다 되세요. 이상. 미미 미드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8 segment 5 Car Cicero. 신경 쓰다가 participating. compr껏 신 kup Rentート stopped spending. 하루종일에 자주. 마찬가지로 오늘은 출국을 위해 이쪽으로 수분이. σω komen. 감사합니다.